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한주동안 건강히 잘 지냈습니까? 인사를 밝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있어요 아 지난 한주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펑클한 스케줄을 맞추고 스케줄만 맞추는게 아니라 퀄리티도 맞추어서 끝을 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중간평가가 있어서 성적평가까지 끝내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? 저번주에 영상을 못 올렸죠? 편집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편집을 어제, 엊그제? 이번주에 아이가 편집을 좀 해서 정신이 집중이 안되가지고 편집도 너무 어렵더라구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편집하는 방법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? 언제든지 좋은 의견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한 번에 좋아질 순 없지만 계속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팔순쯤 될 때는 좋아지겠죠 그리고 뭐 필요한게 있다면 아 근데 다른 유튜브들처럼 음자로는 못 넣겠어요 뭔 개소리야 뭐 이런거 있잖아 그런거는 좀 하고 싶지 않아요 왠지 어디서 막 썼던 영상을 가져다가 편집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구요 그냥 듣는 학생들이 내 감정에 공감했으면 해서 이제 음향 효과를 넣는 정도라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이미지를 넣는다면 그냥 정말 그 관계된 이미지 도움이 되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요 그림에 관계된 그런 이미지들을 넣고 싶죠 근데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혹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염려스러워서 넣을까 말까 하기도 하다가 그냥 또 슬쩍 넣어보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눈치봐서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음자를 안 넣고 하여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미지를 좀 넣어보려고 애는 쓰는데 좋은 자료들은 늘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다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려스러워서 좀 그렇긴 합니다 하여간 조심스럽게 어떻게든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좀 보여주도록 노력은 좀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봐달라는 친구들이 안 왔어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번째도 준비하고 있다가 끄고 이번째도 준비하다 끄고 했는데 그냥 할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영상 편집본을 볼 테니까 본인이 계속 안 오는 거야 어쩔 수 없고 묵혀두기도 좀 그렇고요 너무 오래돼서 자 그래서 겸사겸사 당사자가 없지만 나중에 편집본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근데 진짜 계속 크로키만 올려요 다들 크로키가 워낙 기본이니까 그럴 순 있는데 일러스트가 됐든 레이아웃 아주 짧은 콘티 캐릭터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참 좋아하거든요 레이아웃도 좋아하고 그냥 그림은 다 좋아해요 근데 너무 마치 크로키만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까봐 이미지가 고착화될까봐 그렇지 않다 레이아웃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레이아웃도 용도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르죠 그러나 만화 애니메이션의 레이아웃이라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라서 쉽지 않습니다 배경과 캐릭터 그 다음에 소품 효과 카메라 이게 다 조합 되어서 하나의 멋진 장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정생을 그리고 한 장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뒤 컷 앞뒤 칸 그림 이나 앞뒤의 어떤 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따지면 스토리의 영향을 받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래서 많이 어려워요 상당히 포괄적인 거죠 레이아웃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런 게 어려워요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리냐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그림에도 워낙 종류가 많고 분야가 많고 장르가 많고 접근하는 방법들이 워낙 달라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